안녕하세요. 판례원 공동의 판비안TV의 박수준 변호사입니다. 2024년 1월 2일 전 판례원 공동 행사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3년 11월 16일이고요. 사건부는 2023년도 591호 판결입니다.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계약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입니다. 공식후보자가 아닙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의 후보자가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입니다.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은 표지물을 착용하는 핵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로 들고 있었어요. 머리로. 그래서 수사기관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표지물에 착용이 있는데 이 착용에 표지물을 머리 위에 들고 있는 것을 포함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문제죠.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입거나 쓰거나 씻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입거나 쓰거나 씻는 거죠. 단순히 신체 주변에 놓아두거나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 양손에 잡고 머리로 들고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선거운동 기간에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다만 선거운동 기간 전에 예비후보자들에 대하에서는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다 개요, 다 되고 안 되는 것만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운동 전, 사전선거운동 기간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다 안 되고 되는 것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착용이라는 문헌을 통상적인 의미보다 확장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머리로 드는 것은 착용이 아니다라고 해서 처벌한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전의 운동은 허용되는 행위만 이렇게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런 규정의 문헌의 의미를 넘는 해석은 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운동에 관한 엄격한 규정, 특히 사전선거운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규정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공명선거라는 이름으로 규정이 되는데 이것이 정치 신의에게는 매우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현역 전치인들은 이거 없이도 여러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곳곳에 다닐 수 있고 수행군도 데리고 다닐 수 있고 갖가지 홍보물도 보낼 수가 있는데 정치 신인들은 다른 선거운동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격한 규정이 과연 현역 전치인과 현직과 현직이 아닌 예비 후조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과연 맞는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 신의에게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신인들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 범위가 좀 더 넓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대법원은 문헌의 의미를 넘어서까지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